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온다고 했죠? 비? 네 어이 참 갑자기 비가 또 많이 흘러 거의 다음 주면 거의 다 끝나겠다 미래를 달도 오늘도 4개 할머니매식 같았어요? 응 오늘은 거기 딸이 들어와는 고구마도 얻어먹고 신거 저 아 시큰날문가 냄비에 먹으면 좋은데 남은거죠? 이쪽으로 사봐야 조그만한거예 겉도워도 먹고 파도 요리하는 떡도 얻어먹고 응 여러가지 얻어먹은거 놀래 와주나 고맙다 응 짠 짠 짠 한 명 왔어요? 아니 정말 응 응 전 사람은 차 타고 호나랑 잘 안타는거는 죽는거였어 오늘 호나랑 나보다 우위난 언니하라고 호나랑 알았던 나야 동창이지 응 그냥 동창이야 한명은 동창 한명은 위에 언니 응 우리는 뭐 버텨주면 좋더라 뭐 잘 나왔어 그냥 버텨주면 안 쓰면 되지 약간 응 좀 더 넣었으면 그냥 그냥 부끄러워 그냥 그냥 좀 그냥 다음 주엔 방 청소 좀 한번 해 닦혀 여기다 싹 다 탈피피 안 오겠지? 봄동으로 먹으라 맛있다 이거 좀 더 먹으라 너무 맛있어 내 비오는 날은 보일날이 좀 켜라다해 축축해 주게 아침에 꺼붙지 않아? 난 놀러 나오잖아 나라에서 준 2주 얼마가 있어? 이거 9월 달인가 6월 달까지 써버려야 돼 그거 또 기름 넣는 건데 빨리빨리 저 기름진 꽉 차지면 테이블 많이 써야 돼 6월 때까지 쓰라고 하는 거 같은데 다음에 카드 면사부에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까?